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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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살 적에 남자복이 없어요 그래요? 어떻게 어떤 면에서 제가 남자복이 없어요?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복이 있는 여자는 한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나 또한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면서 서로가 아껴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보드박하면서 한 부부를 일평생 사는 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은 그게 진짜 남자 덕이 있다.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남자 복이 없다는. 것은 언니가 왜 나한테 순간적으로 할 일인 줄 알아. 왜 나는 남자가 너무 많이 따는데 왜 남자복이 없냐고 그 말이잖아 지금. 그치 네 언니는 젊었을 때부터. 한 남자 가지고. 내가 봤을 땐 중학교 때부터야 언니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. 남자 한 세 트럭 네 트럭 다섯 트럭. 한 열 트럭 스무 트럭은 지나갔을 거라고 보여. 그치 네. 그러면. 그게 남자복이 많은 건가. 하룻밤 풋사랑으로 끝나는 거고. 그다음에 안 만나잖아. 그치 그리고 길게 가봤자 삼결밖에 안 되잖아. 그치. 남자만 잘 따라서 그게 남자복이 많은 건가. 그 남자복이 없는 거예요? 없는 거지. 그게 우리가 일명 남자복이 없다 그러는 거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. 내가 봤을 때는 면사뿐은 안 쓰게 안 썼으나 자식은 있게 보여요. 자식은 네. 근데 면사뿐은 안 썼다 그랬지. 네. 그러면. 그렇게 내 사주가 그렇다면. 자식 낳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시든지 하시지 굳이 자식까지 왜 낳는지를 내가 물어보고 싶고. 또 한 가지. 그게. 언니 그 남자. 결혼한 사람 언니가 뺏어서 사는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. 좋으니까. 네. 좋으니까. 그럼 좋으니까 그 남자랑 살았어 자식까지 낳았어. 네. 그래.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그래 운명이라면 숙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. 그러면 지금 그 장부 속에 내가 봤을 때는 그 장부라고 보이거든 나한테. 다른 남자들 이름은 여저 얘 적어서 갖고 다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. 내가 봤을 땐 백 명 넘게 보여. 한 이백 명 삼백 명 정도 보여. 어느 채팅 채널에 남자들 다 만나서 이름 다 적어놓고 언니 여기를 그렇게 이 남자 저랑 다 그렇게 만나게 보여. 그래요. 응. 제가 그냥 내가 조금 느낌이 오고 다음에라도 이제 연락을 좀 할까 싶어 가지고 제가 적어놓는 거예요. 그래. 예. 뭐 스쳐가는 남자였지만은 그래도 이제. 저한테는 그래도 소중한 사람들이고. 하루에 하루에. 하루에 한 명 지나가는 사람이 소중한 남자였나. 하루에 잠자리 대상으로 바꿔가는 남자가 얼굴 기억도 못하는 주제에 그게 소중한 사람이었나. 그래도 그래도 나 저한테는 그래도 한 번 스쳐가는 사람이라도 나한테는 그래도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졌거든요. 그래. 여자이기 때문에. 그 많은 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그게 소중했다고. 그래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안 적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사람들은 적었거든요. 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기도 힘들겠네. 그렇게 보이세요. 응. 응. 그래도 남편보다는 그래도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좋으니까. 그래도 그래 적은 거예요. 남편보다 잠자리가 좋다는 거야 사람이. 잠자리가 좋은 거죠. 잠자리가. 네. 그러면 남편보다 잠자리가 좋으면 그러면 오늘은 이 남자하고 자고 내일은 저 남자하고 자고 그러면 골라먹기로 지금 식당 다니는 식으로 오늘 칼국수 먹고 내일은 팻죽 먹고 모래나 빈대떡 먹고 너 그런 식으로 지금 남자 만나네. 응.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애기들은? 그거는 뭐. 뭐. 애기들은 상관없어? 그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. 내가 봤을 때는. 얘 둘이니? 네. 얘 둘이가 정신이 조금 정신과 우울증이나 그래야 되지. 우울증 치료밖에 보이는데 신랑도 역시 마찬가지고. 너 하나. 애미 자격도 될 응. 애미 자격도 될 자격이 없는 여자가 애미 돼서. 애들 둘 다 인생 망쳐놓고. 어쨌든 니 죄로다가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기 본 와이프 버리고 너 선택한 죄로다가 지 인생 돕된 거지 그치. 근데 너는 있잖아 내가 봤을 땐 너에 대한 미안함감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.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. 나 내 사생활이고 내 생각이니까. 아니 보살님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. 나한테 전 보러 왔어. 나한테 전 보러 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을 해 주는 거야. 전문을 안 보러 왔으면 나도 그만 말할 줄 응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겠어. 그래서 말을 해 주는 거야. 나한테 네가 전 보러 왔을 때 왜. 어떤 뭐 뭐 용권이 뭔지는 모르겠어. 나한테 보이는 남자만 그렇게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저는 이렇게 만나는 남자들이 그래도 남편보다는 더. 좋고. 더 즐겁게 해 주고 더 느낌이 좋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. 그래 그러면 그 남자하고만 만나지 왜 수첩에 그렇게 지금 백 명 이백 명 삼백 명 그런 사람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고 나 물어보고 싶었어 진짜로 같은 여자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. 아까 했잖아 남편보다 잘해준다며 그러면 어떤 남자한테 맘에 꽂혔다는. 나만의 생활이에요. 뭐 나만의 즐거운 생활이에요. 네 만의 즐거운 생활이며. 오늘 이 남자하고 재밌게 놀고 또 내일은 다른 사람으로 갈아 타는구나. 그치. 근데 오늘. 제가 보살님한테. 이거를 물어보러 온 건데 지금. 보살님이 이거를 얘기를 못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. 네가 좀 해주겠니. 내가 지금 오늘 있잖아. 내가 아픈 무당이라는 게 정말 싫다 안 아픈 무당이 건강한 무당이었고 내가 지침이 좀 지쳐있지 않으면. 네 머리채 잡고 있잖아. 내 여기다가 있잖아 콕콕 찧어버리고 싶어. 왜 네가 남자 만나고 안 만난 건 둘째고 그 너 사정이니까 네 말대로 네 사정이니까 그치. 근데 남자를 만나더라도 애는 병신 만들지 말았어야지. 지금 애 나 분명히 아까 내가 말했을 텐데 내가 정말 열받은 것은 애 둘 다 병신 만들어놓고 정신과 치료받게 만든다는 게 그리고 엄마로서 아무 죄의식이 없다는 거. 그래서 내가 지 지금 목에 힘이 없고. 어지러워 그래서 너한테 아무 죄도 못하고 있는 거야. 지금 이 가슴에서 널 죽여버리고 싶은데 오늘 아픈 내가 너무 싫다. 그래서 그래서 보살님은 제가 이렇게 명단 갖고 온 것에 여기 좀 좋은 남자들이 있나 없나를 내가 봐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봐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. 정신 차리고 네. 네 새끼나 좀 돌봐. 아. 훗날에 그 남자들이 니 맥에 살 거 같냐. 맥에 살고 안 살고 떠나서 새끼를 낳았으면 엄마라서 최소한 양심에 가치관 갖고 살아. 알았어. 어디서 말도 안 들어 꼬박꼬박 웃으면서 말 듣고 그만 헤쳐. 헤쳐 그만 말 듣고 꼬박꼬박 그만 좀 해. 그런데 그만하고. 그런데 저는. 남편 보다가 이렇게 꼬추도 더 크고. 이렇게. 진짜 성적으로 만족도 많이 잘해주고 이런 남자들이 여기에 좀 많아요. 그러면 니가 알아서 골라서 가 굳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 힘없다고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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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터 더 잘하네 꼬추도 더 크고 너 남편부터 더 잘해준다면 니가 알아서 하라고. 왜 나한테 지랄이야. 짜증나게. 그래도 보살님이니까 그래도. 야 나 그런 점 안 본다고. 야 한 명이어야지 봐주지. 응. 그리고. 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디시 받으려고 지랄이야 이. 내가 그랬지 힘없어도 너한테 오늘 가만히 내가 지금 당해주고 있는 거라고. 힘이 없다고. 알았어. 네. 응. 꽃이 큰 거 많이 먹으세요. 알았어요. 마트 가면 청양꽃이도 많고 까레꽃이도 많고. 와사비라 그래야 되냐 와사기라 그래야 되냐 와사기도 많으니까 골라서 니가 먹으세요. 왜 조금 잘하면 있잖아 동물 동물농장도 하겠다 너. 야. 제주도 가면 말이 많아. 응. 대갈량만 가면 소 많고. 응. 보살님도 한번. 야 알아다 약치고. 해보세요. 니가 니가 많이 해 너나 많이 해 야 야 니하고 같이 놀고 싶지 않고 니 급 되게 싫어 싫으니까. 그리고 길거리 가면. 개새끼들 많이 돌아다녀 알았지. 다음에는 그거 물어보러 오겠네.